5분 후 그럼 거창한 현수와의 보냈습니다. 2021 달려라 방탄 연수회. 생일이 밝았습니다. 21년이네요. 제가 서울 상경완의 날짜가 2011년인데 벌써 10년이 됐어요? 과거 2011년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6월 4일에 제가 9월에 왔죠 후배네 서울 올라온 걸로? 총 3개의 프로그램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고요 모든 프로그램은 왼전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아, 왼전 정보 검색왕 게임의 5천 최선 게임으로 몸풀기 하나요? 진짜 타자 지금은 얼마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600은 넘었었죠 아, 600? 제가 알기로는 우리 리더형이 700을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8,900 타자 옛날에 손기사 준비했을 때요 그건 사실 로머긴 한데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꿈이 이제 기자 형님들 되는 게 꿈이었어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검색도 하면서 네 기자분들도 굉장히 빠르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말 보면서 이렇게 치는 게 되게 불허했어요 저는 그거가 되게 신기했어요 그 번역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바로 설명해야죠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아, 그거는 눈 그거는 귀도 빨라야 되고요 네 머리 머리도 빨라야 되고 이게 어떻게 빨라야 돼요? 노트북이 어려워 타자 치기가 그렇지 노트북이 쉽지는 않아요 아, 진짜 아까 수년도 온 거 같아 낮아가지고 야, 여기 점수에 따라 간신가 올 수 있네 잠시요 잠시요 입구에 공식 사료가 있는데 아, 먹는 거 좋아요 갑시다 자, 작품 되셨나요? 아, 되세요? 형, 뭐 하나요? 손 좀 푸시고, 다들 아, 진짜 느린지 아, 이거 진짜 느린지 아, 뭐 오케이 시작 오케이, 오케이 느낌 좋아요 지금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아, 옛날 생각난다 느낌 좋아요 좋아요 텃밭 처마 아 아 낯가리라는 말이 낯가리라는 말이야 낯가리라는 말이야 타자스라가 뭐냐? 아 책임질 아, 속았어 아,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2단계에 돌입했어요. 솔직히 6단계는 좀 쉽네요. 집중력이 흐려지고 있어. 나도. 집중력 싸움, 얘들아. 정구가 끝났어? 네, 끝났죠. 끝났습니다. 7,473점. 나쁘지 않아요. 끝났습니다. 다 깼어요. 14,334점입니다. 13,288점입니다. 저는 9,915점입니다. 26,880점입니다. 50,000점이 어떻게 나와? 16,88점입니다. 사이치지 마세요. 제가 모르고 점수를 못 보고 등록을 시켜봐서 랭킹을 보고 있어요. 제가 랭킹에도 모른다고. 제가 랭킹이 있겠어요? 지금 7,000랭킹 들어가고 있습니다. 8,000랭킹. 8,000등. 9,000등. 어렵다. 4,000점으로 하시죠. 심지어? 광고님이 주문한 이유는 우리 정국 씨 핸디캡 넣어주세요. 이거 차라리 애매할 바에는 꼬똥한 게 안돼. 저 모르는 거야. 핸디캡 넣어줘. 정킬브도 알아. 인터넷에서 봤어. 진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야, 건방귀에 마술 선아가ken.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사진 찍어도 될까요? 진짜 너무 웃기다. 건방위의 마술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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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작동을 하네. 응? 아니야. 소리도 달라, 소리도. 저거 시끄러워서 집중도 안 되겠다. 좋은 게임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정보 검색왕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검색왕. 어? 2000... 달려반탄. 야, 이거 어려운데? 2000일째 되는 날은 몇 년? 몇 월? 몇 시일째예요? 2분 45초 남았습니다. 잠시만요. 방송일로부터 2000일째 되는 날은... 그거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잠깐만 계산기로 쳐야 되나? 아니,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어떻게 검색해야 되냐? 잠깐만, 일단 시작점은 알았는데? 정답. 아, 진짜? 2021년 1월 20일. 진짜? 정답. 뭐야? 일반인이었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네이버에 기념일 계산기를 애용했네. 네이버에 기념일 계산기를 애용했네. 네이버에 기념일 계산기를 애용했네. 정답. 11.14522년이래. 어쩌라고 했어. 나는... 알밤 2001제 라포즈에 검색해가 하나도 없더라. 야, 근데 이건 좀... 이건 좀 인정이다. 정답! 자, 난 그 버튼으로 쓰면 되겠다. 네. 아, 이상한 거 누르지 말라고. 일본어 뭐야, 이거? 정답. 자, 가자. 정답. 아, 이거 은근 떨린다. 에피소드 30. 추억의 예능에서 기준으로 나눠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나눴던 두 팀의 이론은 무엇일까요? 진, 정답. 네, 진. 안경팀 VS 김석진 팀. 야호! 우리가 빨라. 나 한참 이거 블로그 포스트를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보고 있었는데 동네다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넘겼어요. 여러분, 저는 달려나 방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일 추천한 방역대. 달려나 방탄을 열 받을 때. 안 해. 아, 빠르다. 123화. 와. 대박이다. 오게에 넣어. 달려방탄을 쳐서 그냥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1 대 1 대 1인가? 오케이. 네 번째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에피, 백서, 백서, 백오, 백육, 갈리오.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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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기구나. 들어가서 진짜 달방을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수많은 블로그 포스터의 아미분들이 절대로 컨셉이 뭔지 안 알려주는데요. 진. 공포, 스릴러, 아련. 와, 진짜? 와, 진짜? 거의 90프로. 정국, 정국. 정국. 스릴러. 부자. 부자. 아련. 돈. 와. 야, 너 잘한다, 핸디캐. 어디서 찾았어? 네이버. 역시 네이버잖아. 뭐라고 찾았어? 뭐라고 찾았어? 달려넘 방탄 패고. 오. 오. 너, 혁진아 돈이라고 안 했어? 공포 스릴러라 했냐? 아, 잠깐만. 하하하. 똑같은 걸 두 개 읽고 있네. 자, 다섯 번째 문제. 아니, 어렵다. 상황 짤만 있어. 에피, 백서, 이 달방 스쿨에서 셋 팀으로 나누어 게임을 진행해. 달려넘 방탄 다쳤어. 이때 남았던 셋 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 이력하시죠? 아, 이 수많은 팬분들이 지금. 저. 진 씨가 요새 선생님 찾았죠? 저. 네. 본인 이름 말씀하시고 정답해주세요. 아래. 저요. 곰, 비, 혁. 와, 대박이다. 어떻게 찾아? 아니, 혁밖에 없네. 이 암이 누구셔? 이 암이 누구셔? 어른, 어린이네. 아, 이 정국이를 좋아하시는 이분. 아, 감사합니다. 저를 좋아하시면 저한테 도움을 주셔야죠. 곰, 뷔페 아니었어요? 곰, 뷔페. 여기 나오는데? 아니, 혁으로 바뀌었어. 혁으로 바뀌었어. 혁으로 바뀌었어. 아니, 혁으로 바뀌었어. 팁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짰습니까? 아, 이게 말 그대로 구글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말 그대로 구글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말 그대로 구글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 아, 진짜. 하하하. 한 문제 가겠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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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희가 흥이 아니야, 흥이 아니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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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앨들리 112, 113. 갈강 시술에서. 정답! 정답. 네. 4교시. 찐 거 아니야, 저거? 첫 번째. 정답, 뭐 할 거야? 정답, 진. 1교시 국어, 2교시 미술, 3교시 음악, 4교시 체육. 4교시 뭐라고요? 체육. 정답. 정답. 네, 태양 씨.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정답. 네가 하고 싶은 거 한 거 아니야? 네, 뭐? 잠시만, 3교시까지 찾았는데 1, 2교시가 안 나와있어요. 정답. 1교시 국어. 2교시. 2교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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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까 진심이 한 80%. 아래. 1교시 국어, 2교시 미술, 3교시 음악, 4교시 한문. 1교시, 3교시, 2교시, 3교시. 2교시 금연, 2교시, 3교시, 3교시. 정답. 밥 먹을불내자. 4교시. 먹을불내자. 이분은 네, 제발. 정국과 지민. 아주 좋아.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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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총 몇 교수였고 아니요? 5교수도 있어? 제이홉! 아니요! 정국! 5교수고, 국어, 음악, 미술, 음악, 음악, 한문, 그 다음 도시락 몰래 먹기 하고 오교시 체육. 여기 다 찾았는데 나도 이제. 와, 고대 키보드 한클하네? 그러니까. 아, 어렵다. 자, 마지막 콘셉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맞추고 싶다. 정답! 네, 정답. 그 상혁이 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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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원 제일 먼저. 아, 티원. 내가 먼저 떨어지긴 했는데 티원은 모르겠네. 아니, 다 우리 팬분들이라 지금 티원에 대한 이런 얘기가 없어. 우리가 없어. 아니. 아니, 누가 먼저 탈락한 건데. 제이홉. 에포트? 네. 아아. 아래. 칸나. 아, 찍은 건데 씨. 정보. 커지. 아, 칸나 아니면 커졌는데 아. 아, 나 탈방 보고 있었는데 나왔는데 이제.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해피 116. 안학수학 107에서. 자, 정국이랑 페이커 중에서. 얻은. 용석 게임의. 최고 점수로서. 내가 지점해야 할 거야. 아. 광고 타임이야. 하하하. 하하하. 아, 포스트의 주작 정국. 최고 점수를 위해 주작이 되기로 한 정국. 주작 농구 중인 전 정국이 옆으로 날아가는 주작. 아, 제이홉. 아, 나 먼저 했어. 빨리 해. 정국. 273점. 와. 와, 저거 1등이야. 와, 저거 1등이야.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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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이 진짜 웃겨. 저게 바로 주작이구나. 아.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아. 아. 네. 고. 일단, 무조건 달방이야. 네. 저. 장렬. 아, 네. 이제, 누군가 구정에서 적용을 해 주세요. 구정이요? 네. 서한 사진 찍어서 구글을 하려고 그러지. 이미지 구글.커브로. 야, 네이버에서 박상대 수치고 앉아있다. 저게 무슨 편이었더라? 사진 편이었는데. 정우석 박장대소, 제이홉 박장대소, 호석 박장대소, 다다라방탈 박장대소 박장대소를 많이 했냐? 난 뭐 항상 박장대소지, 인생이 박장대소예요 저는 아, 제이홉, 안 나와 머리색이 저게 언제야? 이건 되게 합리적으로 추측해서 돌아가야 되네 이제 저거 머리색 언제지? 저게 뭔데? 나 저거 어디서 봤는데? 몇 화에서 봤지? 자, 영하께서 반현지가 바로 정답이고요 제이홉! 제이홉! 발열방탄은 34화? 뭐요? 33에 4예요 34 정국, 정국! 네, 다시 지민! 지민! 33화 어, 33화라 했는데 괜히, 33화라 했는데 자기 놓치지 야, 제스 3화네, 바로 걸렸지 아까 33화라 그래가지고 아아아아아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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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OM 어? 이게 처음으로 해선 건임 저거, 저어 외국에서 찍은 건데 이런 말랑말을 좀 하실까요? 이게 뭐라고 치는지 한번 궁금하다 억울한 지민 이렇게 찍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 찾았어 사진 찾았어 어떻게 찾은 거예요? 어? 이건데 이 편인데 어 지민! 네, 지민? 나도 한입만 주라. 굉장히 좋다. 네? B. 나도 한입만 더. 아... 아래! 아래? 나도 주지. 뭔가 입모양이 이런데? 나도 한입만 주라 아니었어? 아... 정국. 아, 그냥 몰래 하나 먹을 걸? 야, 찍지 말라고. 아니, 지민이 표정을 보면 뭘 먹고 있긴 하네. 아니지, 못 먹어서 저런 거지. 저번에 얼굴에 그냥 부은 거예요. 뭘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래! 아래? 하나만 더 주지. 그게 뭐야? 그것도 맞지? 이거요. 아, 이거 진짜. 오케이. 근데 하나만 더 넣어주지 라는데. 아, 그래요? 하나만 더 넣어주지. 하나만 더 넣어주지. 하나만 더 넣어주지. 하나만 더 넣어주지. 이거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나 이거 찾았는데. 찾았어요? 네. 하나만 더. 봉지에 젤리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지민, 찌팀 13개. 그러나 봉지에는 12개. 그래서 땡. 바로 그때 호소하는 지민. 하나만 더 넣어주지. 젤리 봉지가 잘했네. 진영 정답. 진영 정답. 2015년 5월 8일. 진영. 아, 지상파구나. 2015년 5월 5일. 뭐가? 나는 머리가 빡통이라서 더위 이런 거 치고 있어요. 이 형은 진짜 못해. 왜? 방탄소년단 더위. 왜? 더 쇼 1인데 그걸 줄여서 더위 줘요. 제이홉! 뷔! 제이홉 11장. 제이홉 11장. 내가 무슨 말이야? 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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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멈춰? 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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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 22분 오전 9시 22분 와 죽겠네 아래 하트 소년단 와 하트 소년단이 뭐 자 바로 방문 제가 가겠습니다 자 요건 스케쩌로 해서 스케쩍에 제시하면 뭐 하죠 아 저거 무슨 편이었더라 아니요 저기서 뭐 했지 우리 아 정말 아 이걸 이렇게 치면 안 될 것 같다 형 저희도 뭐 했죠 아니 아니 저거 어디지 발방 100회 특집 아 뷔 아 야 뷔 으 으 와 소금 너무 많아 엄청 세세하게 올려주셨는데 으 으 으 아 사진을 빨리 떠라 아 융경 왜 안 나오네 찜인데 뭐야 무슨 무슨 뭐야 아 나 거의 다 왔거든요 더 보고 있냐 아니 아니 으 으 황당 으 으 뺏기고 그러지 말고 니껄로 아래 분노 네 융경이 뛰는 거 없냐 어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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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 맞는 것 같은데 황당 야 씨 찾고 있는데 5 뭐 아 오 아 아 이거 진짜 아름다 아 으 회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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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 번째가 누군지 모르겠어 일단 지민 휴가 정보 태용 슈가 아예 태용 슈가 태용 제 어 가운데는 못 맞추겠네 지 슈가 정국 진 RM 비 정국 아니야 정국 슈가 정국 그 수리 하세요 4 내 입이 없는데 저거 종국이라고 비 슈가 정국 남준 슈가 태용 아 으 으ager 아 으 아 나 있는 거 없는데? 아니 저거... 나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걸 미웠습니다. 남준형이랑 호비형 먼저 할 수 있다임? 아니 저걸 봐도 난 뭐... 저거 왠지 김태형이... 자, 아까 정답 얘기할게요. 슈가 지민 지민 RM 하... 정국 제이옥 네 번째를 누군지 모르겠어. 호비형 먼저 해야 돼. 뭐가 다른가? 저게 사람이? 이건 위버스 봐도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슈가 슈가 너 확실해. 지민 슈가 산 여기 있어. 슈가 정국 제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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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디 지민 뷔 와 진짜? 야 너 일로 와봐. 아니야 너 지민 지민 비 하나 빼고 정하셨어요. 와 저 슈가 정국 RM 슈가 비 지민 슈가 정국 제이옥 슈가 태형 아 이야 아 슈가야 두 명 있었어? 아니 이게 중국인데. 누가 제이옥이었어? 내가 호비형 빼고 다 맞혔었어. 호비형 진짜 왜 저런 자세에서 입술을 내려요? 그러게. 제이옥이 왜 그래? 저거 제가 위버스에 올린 거예요? 아 저 기억나는다. 저거 일본 투어 갔을 때 고하게 앉아 하고 아미 뽀뽀 쏙 이래서 올린 것 같은데. 와 진짜 형. 우리 술 먹고 위버스 안 하기로 했잖아. 형 아미 많이 사랑하는구나. 야 투어가 딱 끝나가지고. 나한테 세상 우리 참 별거 많이 했다. 그러니까. 와 진짜 어렵다. 와 너무 아쉬운 이 검색어 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긴장 엄청 하고 있어. 심장 엄청 떨렸어. 오케이. 지민이가 1등인 것 같은데? 누가 1등인가요? 남준이 형 남준이 형 지민이요. 정국 씨 타자 2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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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아 너 대단하다. 정국은 4점이야. 그래도 야 저걸로 진짜 4점이면은. 아 저 핸드캡으로 4점이면 더 대단하다. 태형아 너랑 나도 뭐 한 거야. 내가 진짜 이거 썼으면 난 7,000원. 사실 저도 진짜 컴퓨터 이거 검색 잘 못하지만. 네. 이 친구는 그냥. 형 여러분 점수를 갖고 메인상을 말씀할게요. 오이피클이요. 야 나도 어묵 국물 한 잔 오이피클 하나야. 자 여러분. 아 그렇네. 아 점수로 그냥 음식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먹고 싶나. 우리 제이 형 뭐 먹고 싶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다 사주고 싶지. 호빈 뭐 먹고 싶나? 제이 형 잘하네. 제이 형 잘하네. 우리 제이 형이 먹고 싶다. 뭐 먹고 싶은데? 참치 주먹법 하나만. 제이 형 뭐 원해? 한 명은 2점짜리 가능해. 한 명은 2점짜리 가능해. 한 명은 2점짜리 가능해. 저는 꼬치 어묵이 될 거 같아. 꼬치 어묵. 꼬치 어묵. 그러면은. 뭐야. 내가 꼬치 3개 시킬게요. 어묵. 꼬치 3개? 그러면 뭐 하지? 내가 어묵 국물 해야 되나? 야 오이 피클 먹을래? 너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아니? 어? 오이 피클은 도대체 뭐라고 어울리는 거야?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점수가 제일 많으니까 제일 비싼 거 하나 또 시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 그치. 맞지 맞지. 그럼 직화 떡볶이 가자. 형 꼬치 어묵 하나. 떡볶이 하나. 떡볶이 하나. 순대 하나. 제가 이렇게 딱 시키면 되겠네. 아니 은근히 오이 피클이 괜찮았어요. 저는 오이 피클 할게요. 형. 그냥 국물 해요 국물. 오이 피클로 할게요. 그냥 형 여기 끼지 마. 오이 피클 효능이 대단하네요. 이거 검색을 해봤는데. 왜 뭔데? 비타민C가 풍부하여 인효와 해독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오이는 생식 세포를 만드는 원료를 작용하여 비만인 사람이나 성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굉장히 이런 검색왕. 자 여러분들 맛있게 드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에 딱 오이 피클 하나 먹으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내가 한 번 먹어보자. 이 고구마 피클 한번 먹어보자. 오이 피클. 제 후őpe클 where인 것보다 어묵 국물이 대박이다. 어디서熄어녹 Watch.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웠다. Scotch 몸 안 떠왔다 고구마. yeah, adoneng 국물. 와, 어묵 국물이 진심이다라. 그 són이네. 오이앇이.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죠. 자, 우리 가져라 방탄 연수의 두 번째 코너는요. 댄스를 맞춰봐야 합니다. 아, 저요! 드디어 너의 시간이 왔다. 내 댄스를 맞춰봐. 아니죠? 팀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배우고자 없는 기인 전문가의 팀을 보고 원하는 공이 제일 맞춰.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죠. 근데 이거 맞추고 줄 것 같은데? 누가 해주시냐에 따라 중요하겠네. 아, 얼굴 다 가르친 거 봐봐.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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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예요, 뭐예요? 뭐라고요? 막 춤추신 거 아니야? 정답! 정답! 아이돌! 정답! 뭔가 도시인데, 계속? 진! I need you! 아니, 저게 악무를 하신 건 맞아요?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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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그 곡을 합니다. 아, 제이홉! 제이홉! 다이너마이트! 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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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아, 싸비만 생각하고 있었어. 아, 오케. 아, 오케. 알았어요. 아,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아, 감 잡았습니다. 이것만 식은 죽 먹기 했구만, 나한테는. 아, 오케. 자,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아, 이제 가져왔어요. 오케. 통원을 맞추시면, 둘이 들어가서. 뭐, 아까 말을 잘 들어서. 오케. 자, 첫 번째. 진, 준비했어요? 아, 당연히 안 됐지. 아, 치면서 맞춰야 되는 거야? 네. 첫 번째. 들어. 네. 갑니다. 아깐 똑같은 거 아니야? 일단 이거는 한 바퀴 동시네. 네. 딘! 네? 아이돌. 맞아. 오프닝. 자, 음악 주세요! 아, 그래요? 자, 음악 주세요! 아, 음악 주세요! 자, 음악 주세요! 자, 음악 주세요! 6, 7, 8, 바바밤밤 바바밤 바바밤밤 바바밤 바다 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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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анный 네. iam. 자,י. 그 자리에 앉아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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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 맞추이에서도 문제acia. 맞히기 싫었어요, 갑자기? 맞히고 문제네. 맞ukan fleicherungcu도 문제. Band. 와. 최근엔 너의 시간이 왔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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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 이제 어떻게 했으면 5 악의 네요 맞춰 더 위의 뭐 마법 편할 때 왔다 바서도 무대를 쌀 눈을 맞춰 밟습니다 제 0 아 두 개 도의 시간이 왔다 으 야 요 5 5,000 예 뭐 아 마치 제 2dna 뭐 뭐 어 뭐 효 대어 길어 안무 능력 뭐야? 미쳤네. 큰일 났습니다. 봐봐. 공부하라고. 안무 열정을 가지라는 말이야. 사실 호비 형은 팀장인데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아. 팀장님. 잘해라. 잘해라 앞으로. 이제 진이 형이다.